이번 시간은 계산 작업의 논리함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논리 예지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표 1에서요.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입력하고요. 70점이 안된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D3 셀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논리라고 있습니다. 논리에 if 클릭하시고요. 논리에 해당한 함수의 인수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갔는데요. 조건은 왼쪽에 있는 C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합격.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합격, 불합격 입력하시면 큰 다운표 처리가 되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3 셀 클릭하시고요. 조건이 90점 이상이면 기획부, 90점이 안되면 90점 이상이 아니면 80점 이상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I3 셀 클릭하시고 수식에 가셔서 논리, if를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값, h3이 크거나 같습니까?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기획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만족하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오셔서요. 다시 한번 if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a, b, 열머리 끌 바로 위쪽에 if가 보이시네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입력하셨던 데이터는 수식 입력줄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90점이 안된 친구들 데이터를 가지고 h3에 있는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80이라고 묻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총무부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영업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90점 이상은 기획부, 그 다음 90 미만부터 80점 이상은 총무부, 나머지는 영업부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무 연수가 15년 이상이고 판매 부수가 10만원 이상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승진,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커서를 d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처음부터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한 함수를 복사 잘라내기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재와 좀 더 다른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d15셀 갖다 놓으시고 논리에 가셔서, 수식에 논리에 가셔서, 엔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근무 연수가 있는 b15셀의 값이 15년 이상입니까? 라고 크거나 같다 15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오셔서요. 판매 부수, c15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true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fals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true 값에다가 승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false 값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하셨던 값, d15셀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equal을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쭉 end부터 끝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수식에 논리에 가셔서요. if를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잘라놨던 데이터,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승진이라고 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if 함수를 사용하신 다음에, end 함수 추가하셔서 조건 작성하시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결과는 동일하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 4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밀과 시트가 있습니다. 두 과목 중에 하나라도 85점이라면, 이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논리에 가셔서요. OR 함수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 커밀이 입력된 H15셀 데이터가 크거나 같습니까? 85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I15셀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5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는 출입값이 나왔고요. 둘 다 85점이 안된 데이터에는 폴스 값이 나왔습니다. 출입값에는 이수, 폴스 값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J15셀의 수식 선택하시고요. 눈을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합니다. 수식에 논리에 가셔서 if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냈던 값을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수, 출입값에는 이수, 그 다음 폴스 값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다섯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숫자 인원, 없음도 있네요 문자가요. 인원에다가 곱하기 10만원을 곱했을 때, 직접 한번 곱해 볼까요? D26셀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바로 왼쪽에는 C26 곱하기 10만원, 엔터 눌렀더니 이제 두명이니까 20만원이고요. 예, 한명이면 10만원, 그 다음 없으면 0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한글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에러값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때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하는 함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D26셀에 구하셨던 수식, 눈을 뺀 나머지 범위 정하셔서 잘라내게 하시고요. 논리에 가시면요. if error라고 있습니다. 값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 붙여 넣으시고요. 인원 곱하기 10만원 하시고요.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두번째 칸에 오셔서요. 입력 오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 다시 한번 할게요. 정상적으로 수식 값이,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값들은 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없음이라고 이렇게 입력에 오류가 있었던,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에는 입력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리함수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